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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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천천히 히덕 빨리 하지 말고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네 나이스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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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포핸드에서 역시 올드패션을 이렇게 하지 말고 패드로처럼 같이 가져가 같이 가져갔다가 이러면 내긴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라켓쉬드가 떨어져야 돼 떨어져서 라켓에 버트가 여기가 있어 마치 펜이 차려다가 펜이 치는 것처럼 유산태를 빨리 만들어요 알았죠? 유산태를 그래서 끌고 나가서 돌아가야 돼 하나 해봐 왼손 그렇지 그렇지 왼손 그렇다란 말이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나 둘 자 계속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네 자 스프리스트에 딱 잡아놓고 그렇지 잘했어요 라켓는 느슨하게 잡아야 돼 오케이 네 잘했어요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아이사 네 그렇지 시작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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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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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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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그래 잘했어 스프리스트에 딱 잡고 네 왼손 그래 왼손 좋아요 그렇지 잘했어요 하나 둘 하나 네 그렇지 아우 공 양지게 가면 돼 그래 잘 네 나이스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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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하나 오라 하나 둘 하나 네 하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정해졌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네 잘 감았어요 오라 스피드 좋다 오케이 오 굿샷 하나 둘 아이악 네 오라 하나 둘 오라 네 나이스 공 많이 갑니다 오케이 네 오라 하나 둘 와 아이악 아이악 ous 아이악 아이악 출발해서 반대로 돌겠습니다 반대로 아 백엔드 먼저 잘 하나 둘 땅 치고 오케이 됐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자 출발 오케이 하나 둘 출발 어 손이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자 하나 둘 둘 우리 4명 패턴으로 바꿉시다 2명씩 출발합시다 2명씩 바구니 좀 뒤로 미루세요 우리 여기 그럼 서브 플러스 합시다 서브 플러스 하고 스트로 두 개요 아 스트로 아쉽다 자 안돼 여러분 수를 빨리 높이셔서 서브 엔드 발리 합시다 서브 엔드 발리 서브에 이어서 스트로 두 개입니다 다시 수진씨도 이제 계속 뒤에서 버벅거리면 안돼 여명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묻지를 내면 들어와서 발리 해야 된다고 맞죠 자 준비 시작 오케이 오라 하나 둘 오라 오케이 하나 둘 오라 오케이 다시 오케이 오라 하나 둘 오라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오라 자 잠깐만 우리 발리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 발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발리 할 때 이제 스텝을 앞으로 다가하는 걸로 이걸 탕 구르는 걸로 다 데우죠 네 그 다음에 공을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